신생명나무 교회 최애스턴 사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우리 박사모님께서 했던 북이스라엘 이야기이셨고 저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명문들이 남유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니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가면서 징계를 하고 또 그 징계의 선포를 에레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11기 하 24, 25장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에레미아서 1장 또 52장 사이 그리고 에레미아의 애가 5장 그리고 오바다 1장 그렇게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크게 줄기는 다섯 복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줄기는 에레미아의 전기사역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에레미아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전까지가 전기사역이고 그 후에 52장까지가 후기사역 그리고 에레미아가 절망의 노래를 부른 에레미아의 애가 1, 2장 그리고 에레미아의 희망의 노래를 부른 3, 4, 5장 그리고 오바다 5 이렇게 해서 큰 다섯 줄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때 당시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북유단이 열망을 했고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을 이제 4월부터 시작한 500년 기간을 평가를 총평을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를 하게 되죠. 저희도 이제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중간고사 지금 시험 기간 다음 주부터 평가하는데 하고 나서 한 번 평가하고 마지막 기말에 또 마지막 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는데 왕정 500년을 총평을 1단계 때는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2단계 때는 이사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에레미아를 통해서 총평을 하게 되는데 총평한 결과가 F라는 쓸까요? F라인으로 맞았어요. 낙제로 나서 낙제. 그래서 결국은 안되겠다. 도저히 이 친구들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총평을 왕정 총평을 하게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서 바벨론 왕을 삼겨라. 이게 최종적 평가 결과인데 그 내용이 이미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제사장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누고 민족 간에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가 벗어나면 그렇게 나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경영이 되는데 만약에 그 제사장 국가에서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3단계에 걸쳐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 안 들었을 때는 흉년을 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말 안 들면은 그때는 수탈을 당하시게 하신다고 했고 그래도 말 안 들면은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이미 레위기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3단계의 평가를 청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부르셨습니다. 왜 에레미아를 불렀을까? 우리가 에레미아에서 1장 1장을 보면 제사장 희이기아의 아들 에레미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에레미아는 제사장 국가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강자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변동에 기반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에레미아에게 예고를 하고 그리고 선포를 하게 그런 선평을 에레미아한테 줬고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또 뭐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오늘 보도 에레미아 그리고 또 다니엘 또 신학에 오면 뭐 우리 예수님 또 디모델 전부 다 어릴 적에서부터 말씀을 잘 교육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지금 이 통성경을 해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막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데 말씀 교육을 어렸을 때도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또 불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레미아도 그랬을 거고요. 이제 에레미아가 이제 승지자로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19명 왕들이 메리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드문드문 착한 왕도 있었고 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20명 왕 중에 마지막에가 시드기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 20대 왕인데 되게 이제 자기 아버지 요시아 16대 요시오 왕은 되게 막 종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밑에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악하였었거든요. 마지막 시드기아 왕도 되게 되게 이제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시드기아 왕이 그렇게 막 계속 에레미아가 빨리 항복해야 된다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아는 그 히스기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는 그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또 지켜주실까라는 그런 조금만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안보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제 어 이제 재임기간에 4년 때 그래서 주변에 뭐 모아와 암몬 그 다음에 뭐 두로 시돈 여기에 있는 살신들을 다 이제 에르살렘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 우리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치고 오는데 우리 어떻게 막 서로 연대해서 이거를 국제안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려고 다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 에레미아가 이제 그 줄 줄 줄 하고 줄 장가 줄 하고 아무튼 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멍해를 들고 나타나요. 회의석장에 그래가지고 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분명히 이제 줄로 이미 다 칭락이 끝났다는 거죠. 다 끝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간에 완전히 샤아해져가지고 그 국제회의가 무산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아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점 에르살레에 이제 와가지고 막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 번 3차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1차 포로 때에 그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 영특가 왕 쪽에 있는 걔네들을 끌려갔어요. 1차 포로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뭐 그러나 보다라고 심각성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2차 포로로 때는 이제 에스겔하고 그리고 막 기술공 만 명하고 막 성전에 있는 기명도 막 싹 다 가져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뭐 퀘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국성회를 이릅니다. 다시 한번 저 이제 모여가지고 시댁의 왕하고 거기 있는 제사장이랑 막 이런 남은 백성들이 다 이제 구국성회를 이제 열게 되죠. 이러면 안 되겠다. 막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어떻게 보자 했는데 거기에 또 에레미야가 또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제 또 같이 그 사람도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막 혼란스럽기 때문에 막 거짓 선지자들도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냐가 아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포로를 끌어갔지만 다시 2년 안에 다시 올 거다. 막 이렇게 이제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에레미야가 이제 정책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할 거고 우리는 빨리 항복을 하는 게 우리가 살기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저 하나냐는 아마 모자 안에 죽는다. 그런데 진짜 그 해 7월에 하나님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얘기가 이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남주단 사람들도 그렇고 시댁의 왕은 항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시댁의아가 안 되겠으니까 에레미야를 살짝 불러요. 이제 독대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진짜로 빨리 항복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시댁의아가 그렇게 끝까지 항복을 안 했는가. 봤더니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19대 왕이 요호야 김의 아들 요호야 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요호야 김의 왕으로 인정하는데 이 시댁의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댁의아는 친 바벨론주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마따디아라고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요 시댁의아로 고쳐서 개명까지 해가지고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은 아는 거에 대해서 이 시댁의아 왕은 되게 열등감이나 될지 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바벨론에게 황복을 해버리면 황복을 해버리면 이제 진짜 친 바벨론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제 자기 왕권이 이제 완전히 바닥이 떨어질 거 이런 거 걱정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끝까지 이제 그러지 않게 버티죠. 버티였어요. 이제 버티다 버티다 안되니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죠. 포위를 해서 공성전을 합니다. 옛날에 안 사면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었대요. 계속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점점 이제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비밀 비밀 동모로 시드기아가 자기 가족도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그 방 그 사람 장병 앞에서 이제 자기 어린 자녀들을 완전히 칼로 죽이고 되고 본인은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아가 사라생전 본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왕자들이 이렇게 칼로 죽임을 받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죽을 때까지 마음에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눈도 뽑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함을 쳐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운이 되겠죠. 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면서 이제 가장 비운의 왕이 시드기아 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에로살렘 성을 완전히 이제 불태워버리죠. 그걸 바라본 에레미야는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봤던 것처럼 어 정말 그 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한 것처럼 얼마나 통곡을 했으면 눈에가 마를 날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리고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표현도 간이 막 땅에 쏟아졌다고 이런 통곡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에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고 또 성롱문이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하고 이랬던 그 고유신이 이제 완전 불탔을 때 어 에레미야의 눈물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었겠죠. 그리고 또 동시대에 어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다니엘서를 보면 고국을 향해서 그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듣고 또 울면서 기도했었고 또 2차로 끌려갔던 에스겔도 그 그 그 강가에서 그 발 강가에서 있으면서 또 얼마나 그 통곡에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이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왕자 500명의 끝이 나고 에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에레미야 39장에 나와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후기 사역인데 이제 결국 멸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게 극성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되죠. 어 에레미야 24장에 보면은 5장에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라 많이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지만 이 징계는 장간의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 중에서 그 남겨둔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써진 것처럼 이제 그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70년에 이제 바베면 포로 70년은 네 가지 의미의 의미가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의 70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의 70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식의 70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국 수명의 70년 이렇게 70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징계의 70년은 하나님께서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의기서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제세상 국가의 삶에서 경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징계하신다는 정보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징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그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을 계속 살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평화를 울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걸 확장시키는데 정말 멋진 나라가 됐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두 번째 교육의 70년인데 교육을 누가 맡았냐 첫 번째는 에레미아의 에레미아가 에레미아의 편지를 써서 백성들한테 고래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애원을 애원을 그러면서 70년을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테니까 그곳에서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살아라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포로 흘러갔던 남유다 백성들의 위안을 받고 말씀 순정하고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에스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애원을 해주시잖아요. 그걸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맹몸모임이 회당에서 이렇게 서로 예배를 드리고 한다잖아요. 회당에서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동안은 안했던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 뭘 느꼈겠어요. 아 제사장 나라와 그 다음에 그 현재 바벨론 제국 취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그거를 몸소 이 사람들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 0.1%의 아주 최고의 엘리티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때 받은 그 교육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보통 그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이 돼가지고 혼혈이 되어있지만 그 남유다는 정말 순수한 그야말로 유다인 유대인의 지금 현재 아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탁월한 유대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이며 그 다음에 그 후로 우리가 나오는 느해미아 에스라 그 다음에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교육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의 70년인데 원래 레위기에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지키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9억 년 동안 한 번도 안 지키니 숫자들을 해가지고 70년을 강제적으로 에루살렘 안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의 제국의 70년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수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삼켰기 때문에 영원할 줄 알았겠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세계 경영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있었던 거죠. 바벨론 70년 딱 70년 그래서 결국은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페르시아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국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 벨사나랑 왕이 마지막에 이제 페르시아에 그래서 이렇게 함락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국의 제국의 모든 경영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에레미야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다섯 장까지 있는데 이제 전반로가 일자, 일자를 보면 보통 조가처럼 그러잖아요. 엄청 에레미야가 막 너무 슬퍼하면서 이렇게 그 쓴 노래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탄식의 노래 이거를 다 이제 써있는 것 같은데 어 에레미야의 눈물은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울었던 뭐 요셉도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것도 나와있고 또 우리 예수님도 막 그 성전을 바라보고 또 눈물을 흘렸고 바울도 그런 눈물의 이야기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공부 안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희망의 노래 이제 3장에서 보면 어 에레미야가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너무 통과가고 있으니까 에레미야야 아니다. 이거 이거 잠깐이니까 다시 70년이 지나면 내가 정말 급상풍방하듯 좋은 열매들을 키워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막 이렇게 안심을 해주니까 에레미야가 그때서야 이제 마음에 아 이게 무한한 징계가 아니고 유한한 징계구나 잠깐의 징계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이 대목에서 조병호 목사님이 그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주의 인자 하나 끝이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일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님 그 성실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에레미야가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바다 오바다 서를 말씀드리면 구약성계 중에서 가장 짧은 한 편이죠. 오바다 오바다는 원래는 남유다 남유다에 있는 사역했던 선지자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 저 애동 저 나쁜 놈들 가서 빨리 가서 이제 얘기해라 해가지고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애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애서의 후손들인데 저희가 왜 침대 불가사의하면 그 페트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위팀 위에서 막 나라를 컨셉해서 사는 나라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주 난공불락이어서 아무도 이제 침범하지 않을까라고 막 굉장히 교만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애동 이었어요. 그 그랬는데 결국은 애서의 후손들이니까 형제국가잖아요. 남유다 하고는 형제국가인데 애동은 어 그 남유다가 막 멸망하는 데 막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또 바벨론을 막 도와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옆에서 막 같이 도와가지고 넘어지게 멸망하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되겠습니까 오바다의 선제를 보내서 멸망 너희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애원하게 보내서 썼던 거가 이제 오바다 설정 저희가 에레미야 애가 아니 에레미야 후반전을 보면 꼭 애동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 국가에 많은 모합이니 안모니 두로 막 다른 나라에 대한 그 뭐라고 징계도 다 말씀 미리 에레미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사실 나중에 다 말씀대로 다 이웃 국가들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란 말을 저희가 에레미야 설을 읽는데 사실 가슴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에레미야 준비하면서 그런데 에레미야의 순종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운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매국노라고 치부를 당하면서 그래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노아도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한 사람의 순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또 우리 에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통해서 했냐면 새 언약을 내가 그동안에 우상이 찌들었던 이런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 했을 때 순종하고 했을 때 결국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 그리고 사실 그 언약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또 순종의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늘 목사님 엔딩을 여러 번 계속 저도 통성경 백강도 듣고 책도 읽고 항상 끝마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썽은 영원히 사리라 성경 한 분이 충분하고 또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멋진 사모님 목사님 되시길 바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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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